모카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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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정도로 새로나온 뉴 모델 골드프레이트 마크진 G2 마크진 골드 프레이트 신 모델 2 모델이 나왔는데요 색소폰을 불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니가처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색소폰을 불러가게 되면 마우스 피스가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 피스에서 중요한 부품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리드가 있어야 되고 니가처가 있어야 됩니다 니가처가 마우스 피스보다 보통 비싸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크진 니가처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캐나다에서 나오는 소재로 캐나다에서 연구되어 있는 압력판 그 압력판에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들을 눌러주는 압력과 반도에서 나오는 텐션 여기에서 심오한 소리가 나오고 그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점을 부시는 분들이 오토링크를 부시는 분들이 그동안 잘 안 나왔던 영역이 해결되도록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이 왜 이래 니가처가 이래 비싸냐 비싸냐 그래서 수리하러 왔다가 해가지고 기본으로 쓰고 있는 니가처 특히 오토링크 쓰는 니가처를 빼고 기본으로 쓰고 있는 번들 니가처를 빼고 저희가 제시하는 마크지 니가처를 장진해 보면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니가처가 있으나 그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로리다 모델 오토링크 제품을 한 사오십 년 쓰시다보게 되면은 입에 그 검사가서 질이 나가지고서 요새 그 칠셨다 살라고 하면은 17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새 제품 사셔가지고 마크지 니가처 45만 원짜리 장진하니까 빈말이 아니고 오토링크 50년 된 중고 모델보다도 월등하게 소리가 잘 나온더라 그래서 마크지 니가처 원래 익숙해가 있는 마우스피스를 보시는 여러분 엘토라든가 소프라라든가 테너라든가 테너메타레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익숙해가 있는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좀 더 소리가 잘 나오면 안 될까 소리가 좀 더 잘 나오기 위해서 마우스피스를 갖다가 또 좀 더 잘 나오는 마우스피스를 사야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크지 니가처를 만나십시오 아까도 얘기하시피 일반 오토링크 30만 원짜리 마우스피스에다가 45만 원짜리 니가처를 끼우면 75만 원입니다 이 75만 원짜리가 시중에 150만 원짜리 170만 원짜리부터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니가처 한 개가 45만 원 비싼 것입니다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섹스폰 베리아 여러분 이 니가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부른 셀마피스에다가 이 니가처를 꼽으면 시중에 70만 원 80만 원짜리 피스보다 소리가 더 잘 납니다 그래서 45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는 니가처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니가처 뭐 괜찮은 거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까래하게 이쁘게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고음과 저음이 보다 아름답게 풍부하게 잘나게 하는데 거기에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캐나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진 회사 여기에다가 아주 고급스러운 이 금도금을 해서 볼터를 조인해 보면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 모릅니다 요새 뉴 모델은 옛날에 나온 것보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저 우리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50만원 이제 일반 번들 니가처 끼어 가지고서 50만원 60만원짜리 하는 피서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야 이거 뭐 니가처 좋은 거 나왔다는데 한 사람 이렇게 낀가 가지고 물어보면서 와 돈같이 하네 갑니다 돈같이 하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니가처에서 백날 천날 안 나오던 영역이 그대로 탄생이 됩니다 알티시모가 팍팍 터집니다 대니보이가 바로 되버립니다 기가 막힌 점에 서버톤이 탄생이 됩니다 왜 내가 내가 불어내는 이 압력이 그대로 균등하게 유지해주는 그 역할을 니가처가 하는데 이걸 사실을 모르고 부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란 마크진 정말 명품 마크진 수제품 이 제품을 만나길 바라고 지금 현재 그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엘토 하드로브용 45만원짜리 하나 어떤 캐너에도 맞습니다 캐너 하드로브용 하나 그 다음에 소프라노 그 하나 그 다음에 테너 메탈용 하나 이렇습니다 테너 메탈용도 오토링 용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니아 분들이 지금까지 마크진 니가처를 원했지만 그동안 극소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풍부하게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만나시길 바라고 훌륭한 니가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잭스몬 연주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от 요 그 다음에 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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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